변함없는 마음들이 모이고 또 모인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그를 향한 진한 그리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그가 우리 곁에 있을 때도 그랬다 인천 섬을 여러 군데 살았어요 양산입니다 양산 대본 대본 양산은 한 번 더 보고 계십시오 앞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민이 돼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골 마을을 찾았다 언제든 달려가도 반갑게 맞아주던 행복한 전직 대통령 그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다 우리는 왜 그를 이토록 그리워하는 걸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금 해마다 오거든요 해마다 오는데 그의 삶 속에 그의 꿈이 있었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었다 사적생입니다 죽는 길로 죽는 길로만 갔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의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경찰들이 꽉 깔려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노무현 변호사라 그래 인간으로서는 저 독종이다 하면서 저 냄새를 어찌 맡고 있느냐 하면서 체류탄 독한 걸 맡으면서 기침을 하면서 계속 버티고 졌어요 변호사 노무현 그가 버린 것은 무엇이고 그가 얻고자 한 건 또 무엇이었을까 노무현 변호사님은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소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소율은 100%였습니다 중소기업인다 영업자들은 우리 사무실에 소문을 듣고 거의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문정성실이 이럴 정도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성공이 주는 달콤한 여유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삶이었다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삶에 대한 불안이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농부 집안의 삼남 2년 중 막내로 태어난 노무현은 일찍부터 가난이 주는 고통을 알았다 학교 다닐 때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우는 걸 거의 구경을 못했습니다 항상 구김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가정행편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몰랐거든요 구김없이 밝았던 소년 노무현은 학교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다 중학교 때도 전교 1, 2등을 했지만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진학을 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취직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까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망회사에 취업을 했다 한 달 근무하고 나니까 월급을 2,700원 주더라는 거죠 그게 한 달 할 수피도 안 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고시가 될 때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왔는데 성공하려고 고시를 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출세니까 그러나 가나는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다 책사에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나간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만다 병원에서 전화를 가왔어요 병원에 쫓아가니까 진짜 머리에 기부수를 해서 그냥 필담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실했던 만큼 최선을 다했다 독학으로 법전을 익힌 끝에 75년 드디어 합격 60명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다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다 그러나 1년 만에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해 부산 지역에서 잘나가는 세무변호사가 된다 그토록 바라던 출세의 길 성공한 삶이었다 동료 변호사의 부탁으로 맡게 된 사건이었다 사회과학 독서 모임 젊은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구속했던 불임 사건 계단을 갔다가 올 때면 항상 그분이 오시는 거 인적 소리가 들립니다 휘바람을 불면서 어깨를 끄덕끄덕 하면서 휘바람을 불고 계단을 갔다가 터벅터벅하게 한 칸 두 칸 뛰어오르는 생각인데 그날따로 오시는 소리도 안 들리고 문을 탁 들어오시더만 바로 자기 변호사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최선이 이렇게 뚝 엎드리고 있더라고 오늘 내가 계도소 갔다 와가지고 피고인을 시국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사람을 맡았는데 앞으로 그 피고인들을 위해서 나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 자체를 여유로부터 맞지 마세요 그럼 오로지 그 시국사건과 관련된 동료사건이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도 못해요 직원들 본 것도 못 줘요 아찔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께는 아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정의감이 굉장히 불타는 분 아닙니까 아직 속된 말에 머리 굴리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지 국가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구실로 폭력이 자행되던 시절 청년의 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고문의 흔적을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8년 뒤에는 대학교를 가게 생겼는데 아이가 그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독재를 무너뜨리자 애비가 대신하자 당신들이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거다 망할 때까지 하자 우리의 아이들이 살 미래를 위한 일 어른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시국사건과 관련된 사건만 주로 맡았어요 학생들 보면 거기다가 가난해가지고 돈을 착수금 낼 형편이 못됐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상기통도 못 먹고 성공한 변호사로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독재 권력과 맞섰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싸웠다 늘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결국 구속되고 만다 검찰에서 앞으로 대모할 때 선봉도 안 하고 잘못됐다 해라 하면은 내가 불구속 달아주고 그러하겠다 하겠네 노동자한테 그 말이 과연 통하겠습니까 거절했지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야 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선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야 했다 구속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저를 면회를 왔어요 이상해요 저 사람 변호사도 아닌데 그 당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 면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유효한 투쟁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보자 당시 통일민주당 대표였던 김영삼 총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민주당에 덧받치자 노무현 변호사의 지역구였던 부산에서 출마 단번에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출세로서의 국회의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고 싶었죠 초창기 그 의정 활동이 전부 다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권변호사 시절 하던 일을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계속해 나갔다 노동의원회에서 첫 회의 때 딱 뵀는데 국회에서 법률을 가지고 이렇게 노동부를 상대로 이렇게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 법을 정말 너무 잘 아는 분이다 이분은 법률가로서 완전 A급이구나 저분 너무 똑똑하셔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정의감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정의감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이 정의감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행태와 그걸 편드는 노사정책국의 국장의 태도 장관 차관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됐죠 와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 똑똑함과 정의로움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사건 헌정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로 진행된 오공청문회였다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방금 사령구나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제기할 겁니까? 아직 돈이 오면 아직까지 돌리지 않은 사업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렴널렴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기 드라마를 보듯 국회의원 노무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들었다 정치 스타 노무현의 탄생이었다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이른바 3당 합당 합당의 모든 이러한 절차는 김영삼 총장님한테 우임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동의합니다 제 측 있습니까? 3층 있습니까? 거의, 거의 만장 의의가 있습니다 판단ises 8개입니다 90년 3당 합당을 통해서 전국의 지역이 3개는 한당으로 합치고 호남은 한당으로 따돌렸죠 새로운 지역구도가 만들어졌죠 권력을 쫓기 위한 야합이었고 지역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정이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뛰는 정치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김영삼을 떠나 작은 민주당을 창당한다 전enting 연이은 참패 뒤 부산이 아닌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출마할 기회가 왔다. 1998년 제15대 보궐선거. 그의 승리였다. 다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뻐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당선시켜주신 종로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년 만에 다시 입성하게 된 국회. 최정치 국민의의 노무현입니다. 16대 총선에서 영남,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할 결심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 다 만류했죠.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참모들 반대가 워낙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 나는 간다. 또다시 가시밭기를 택한 노무현.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통합과 화해를 이루어왔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정치인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서로 분열돼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분열된 땅에는 집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시대적 소명은 영원하고의 지역을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가야 된다. 부산 민심은 싸늘했다. 한나라당의 유세 현장은 뜨거웠다. 절망스러운 순간은 수시로 찾아왔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밖에서 잘 안 나옵니다. 유서장에 가도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갈매기 노래 부르게 된 거죠.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나를 정녕 잊었나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나는 정녕 나를 잊었나 지금 이 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속에서 다시 정치인들이 정권 한 번 잡겠다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달겠다고 지역에서 우리 후손들의 장례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동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태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늘 그랬듯 그는 이번에도 진심을 다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이 쉬도록 외쳤다.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은 제 인생을 걸고 제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맹세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결코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인으로 남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랑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인으로 반드시 남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진심이 통했다. 차가웠던 민심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선거 막바지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다. 선거 사무실에는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가 나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케이 일감이 어떠십니까? 약간의 불안이 있을 뿐이지 그냥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이기는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승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약간의 불안을 느끼게 말이죠. 불안합니다. 여론조사는 앞섰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자신의 텃밭이라 승리를 허신했던 한나라당 사무실도 긴장과 초조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슬픔도 컸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지지를 해줬지만 한나라당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역 갈등의 벽은 높고도 두터웠다. 그러나 자신의 슬픔보다 선거 사무실 식구들 마음부터 챙겨야 했던 노무현. 수고들 많았고요. 우리가 겪은 이런 것보다 더 참담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요. 훨씬 더 참담한 일들을 많이 겪고 이제 정치를 그만하자 이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 마음을 추스른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밤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절망으로 흐느끼던 밤 희망의 싹이 튀어지고 있었다.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있냐라는 그 글에 인터넷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전대미문의 정치적 사건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홈페이지 가면 굉장히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네. 어마어마하게 돼 있습니다. 격려와 지지의 글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이제 인터넷 안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지역구가 종로에 있는데 훨씬 유리한 곳인데 왜 그걸 버리고 부산으로 가냐. 바보.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바보하는 거게요. 그냥 좋아요. 마음과 마음이 모여 감동은 더 커져갔다.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빠뜨렸어요. 감사합니다. 를 빠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국민들이 쫙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얼굴을 불쑥 내미니까 그 국민들이 파는 소망이 탁 부닥치면서 제가 반짝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비켰으면 안 되는가 지금도 실제로 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힘들 땐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6대 대통령 선거 세천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갔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시작한 도전이었다. 오지 외길만 걸어온 한화가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부부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한나라당 이의 정통을 부르고 영광의 소위를 늘어내리게 바치겠다는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겨야 민주당의 정통이 말았습니까. 누가 이겨야 이 나라의 정의가 말았습니까. 누가 이겨야 이 나라의 원칙이 말았습니까. 누가 이겨야 이 나라의 동서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고무현 후보 125표 첫 경선지 제주에서는 3위 두 번째 경선지는 동서화합을 위한 첫 시험대 울산이었다. 안타깝게도 울산에 오면 당에서 당신이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호남에 가면 영남에 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동서화합을 이뤄내고 우리 국민의 정부 성공 안정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는 노무현 후보 298표로 1위 노풍이 불기 시작했다 울산에 이어 광주까지 동서화합의 상징인 두 지역 모두 그가 1위였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노풍은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 되어갔다 강원 인천 그리고 경기까지 그가 모두 석권했다 개척연팀 입장 대신육대 대통령 후보 기호 2위원 노무현 후보가 동서화합의 상징인 두 지역 불신과 분멸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드라마는 계속됐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그의 외침에 더 큰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국민의 응원과 지지 그가 당선됐다 정의와 원칙의 상징이었던 그를 국민이 선택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걸 버렸던 노무현 그러나 버림은 곧 채움이 왔다 진심은 더 큰 진심이 되어 돌아왔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과 신뢰 새로운 정치 그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일원 밖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개혁을 단행했다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개혁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었다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1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8사막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검찰개혁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그 문제를 검찰 스스로 자기를 개혁하도록 한다 이것은 너무 검사들을 신뢰했던 게 아닌가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이었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대통령 스스로도 권위를 내려놓았다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임명장을 받는 거야? 불편한데? 제가 딱 가보니까 경호실에서 대통령이 임명장 받는 자리에 노란색 라인을 해놨어요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를 표시해 놓고 그런데 거기서 이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기죠 앞으로 너무 권위적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각각의 위해를 강화할 수 있는 아니 무슨 상 받으러 오는 사람이 무슨 위해를 강화할 일이 있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옛날 사진 보면 딱 이렇게 봤죠 이렇게 임명장 그런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허리 숙여 눈 맞추는 대통령 오공 때부터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반환했고 폐쇄되어 있던 북악산 숙정문 일대도 개방했다 대통령 되고 하나 누리는 것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이 북악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 누리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고 특권을 가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몇 번 이렇게 와보니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꿈꾸던 언제나 염원해오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걸음을 하나씩 떼어나갔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사회 그러나 취임 첫 해부터 난제들이 쏟아졌다 이라크 파병은 평소 지키던 원칙과 소신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륙을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하참 대통령 자리가 어렵고 무겁다 미국과의 지난한 협상 끝에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병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파병 규모도 3천 명으로 줄였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먼 이국당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계획한 깜짝 방문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저와 악수를 하는 순간 손이 되게 따뜻했고요 도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했고요 저희 대통령님께서 오셨던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우리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무사히 갈 수 있어 라는 좀 더 으쌰으쌰 했던 파이팅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바람은 한 가지였다 대통령의 방문이 부담과 불편이 아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랬다 내가 가서 잠을 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겠냐 잠자는 건 빼고 위문 격려하고 오는 걸로 하라고 병사들에 대한 어떤 어떤 미안함 보낸 것에 대한 애절함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네는 꿈이 뭔가 한국에서 뭐 할 건가 그러셔서 저는 저는 태권도 해외 지도자가 제 목표입니다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꼭 성공하시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이랑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짧게나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던 대통령 그는 매순간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지도자였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소통 뭐든지 민주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인본주의 사람 사는 세상과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균형 그런 걸 중심으로 해온 게 그런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정직한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일 날선 비난이 신문을 도배했다 취임한 지 1년 만에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다 193표 9,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됐다 그야말로 담담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연일 촛불 시위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때가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이 모여 대통령을 지켜냈다 한국국토정보 건olsmus 한미자유무역협청 kah-tai의 협상 출범을 동식선언하였습니다 2006년 한미 FTA의 반대 여론은 거셌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돌아서고 있었다 어쩌면 탄핵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시간 대통령의 고민은 깊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낙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대통령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가였다 한미 FTA는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아보고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가해 봤을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어나가려면 이 시대의 흐름, 개방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거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신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유산 중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제일 큰 유산이 역시 FTA라고 봐야죠 결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한미 FTA 이후에도 한국의 대외 경제는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피력하셨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경험은 올해 묵은 어려운 국정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8년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문제 주민 투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수단은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 작품권, 그리고 국방계획인 성적이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패정부의 선정 자관공단은 18년으로 된 과제이고 서법 대역은 10년 이상 끓는 과제이고 한반도 무궁도 제게는 제게 어느 정도 매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백 년, 백 년이 넘는 꼴통 과제였어요 이제 모시고 이랬던 입장에서 대통령님 임기 중에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지지율만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말씀하시지 말고 될 만한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여러 번 건의드렸거든요 대통령님 말씀은 대답은 한결 같았어요 내가 해결 못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해놔야지 이야기는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참 인상적인 게 평범한 사람하고 지도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냐? 뭐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러다가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음에 내 일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몸사리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몸을 사리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한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엄중한 선택들이 수시로 밀려오는 어렵고도 힘든 자리 무엇 하나 대충하는 법이 없었다 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내린 결론들 수도권 인구 유입 감소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얻은 성과였고 역대 정부 중 복지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됐다 대외 경제 지표도 탄탄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수출은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은 이전과 이후 정부보다 높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국내 언론과 달랐다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6자회담과 1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통령으로서 보면 자잘한 손님 계산을 안 하는 분이셨어요 이 분은 되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필요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이게 중요한 분이었어요 진짜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이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분이셨어요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렇게 존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욕먹어도 좋다 그 대신에 꼭 해야 될 일은 꼭 하고 뒤에 오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점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점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뒤늦게 이제 노무인의 증가를 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5년 자신을 믿고 뽑아준 그리고 지켜준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 지난 5년이라는 것이 아주 긴 세월이기도 하고 아주 짧은 세월이기도 하죠 이걸 벗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시민의 지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역사상 고향으로 돌아온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름도 생소하던 작은 마을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 시민이 돼 돌아온 대통령을 만나는 건 가슴 설레는 첫 경험이었다 이 포즈는 비쌉니다 보통 뭐 이거는 전원 많게는 하루 2만명이나 방문했고 대통령이 11차례나 나와서 인사한 날도 있었다 팬서비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대통령 내가 당선될 때는 우리 헌법에 마치고 난 뒤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라 이런 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만두고 난 게 이게 생겨가지고 여기만 보고 가시려니까 아주 싱겁죠 나중에 오면 등산 코스 산학 자전거 코스 또 뭐 자연학습 코스 다 만들어 놓을게요 지민 노무현은 꿈에 부풀어 있었고 봉하마을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리 농법으로 재배되는 친환경 쌀 재배를 주민들과 함께 시작했고 마을 뒷산엔 샤밭을 조성했다 뿌리 사이로 헐기 공고로 들어가야 되거든 잘 살겠다 오염되어 있던 마을 하천도 청소했다 재임기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지역균형 발전을 이제 한 시민이 돼 실천해 나갔다 한 인간으로서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 한 1년간의 어떤 삶 이런 걸 제가 보면 대통령을 지낸 경력을 가진 어떤 시민으로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시민으로 성공하고 싶으셨어요 책을 쓰겠다고 해서 학자들을 여러 명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 명의 학자가 봉하에 갔는데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책을 기획하는 회의를 장시간 하고 전직 참모들이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앞으로 책으로 일가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희망과 비전과 자신감을 함께 보이셨던 거 아닌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책도 쓸 계획이었다 오래도록 품어왔던 철학적 고민을 담은 책 시민을 위한 선물이었다 20, 23년 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 기간 동안에 봤던 대통령의 모든 얼굴 중에서 가장 큰 자부심으로 넘쳐나는 얼굴이 그때였어요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소박한 일상을 노리는 대통령은 행복했고 언제든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을 갖게 된 우리는 뿌듯했다 그러나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 마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다 언론이 다시 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탈광시로 박연첩 회장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후 1시 반에 대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게 언론의 공식적으로 보인 마지막 모습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불거졌던 이른바 눈두렁식의 사건의 배후에 당시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 국정원 개혁TF의 조사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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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별이 젖다 어두운 밤길 빛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은 절망하고 절류했다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신뢰가 든든한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도중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그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고 또 흘러 닿을 꿈 사람 사는 세상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있기에 그가 그립다 그립까지로 가야 합니다 그립이 그립이 일어나는 이 그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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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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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